야아 이번에 할로윈데이를 맞이해가지고 내가 이 마카롱 과자를 내가 주문해가지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내가 한식 나눠주려고 이쁘지 않냐 이거? 근데 이제 명색이 내가 그래도 개그맨이니까 그냥 줄 순 없고 게임을 통해서 그때 우리 그 귀신 가발 없냐 그거?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래 그러니까 한번 봐봐 한번 봐봐 어때? 괜찮아? 엔디 여대생 같아요 아 그래? 오늘 여대생 컨셉으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상승할 줄 아시죠? 시작 참 참 참 이렇게 틀리면 이제 못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기회 드릴게요 다시 한번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? 이쪽으로 했어요 시작 참 참 참 내가 이런 식이야 내가 이런 식이야 그냥 드리려고 안녕하세요 참 참 참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? 네? 참 참 참 다시 시작 참 참 참 다시 시작 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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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시작 참 참 참 아 다시 한 번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오케이 감사합니다 재밌어 참 참 참 참 가위바위보만 한 번 해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가위바위보 이겨야 돼 내가 이겼어도 선물 드릴게요 참 참 참 참 참 참 참 가위바위보 으아 으아 하하하하 하하 하하 간식 나눠주는 게 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와 너무 힘들어 어?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나는 먹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아음 맛있네